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청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2021학년도 수험생을 위한 장풍스 커리큘럼 수능지구과학1을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드디어 우리는 2021학년도 수능을 대비해야만 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시작이고 우리 풍만이들은 지금부터 굉장히 외롭고 힘든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외롭고 힘든 길에 장풍이가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위에서 우리 풍만이들과 같이 그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장풍이가 준비한 1년 동안의 커리큘럼 장풍이의 커리, 커리 살아있네 이 커리큘럼을 소개를 해드리는 자체가 굉장히 지금 설렙니다 왜냐하면 장풍이가 우리 풍만이들의 수능지구과학1 1등급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를 우리 풍만이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소개하는 이 시점 굉장히 설렙니다 우리 풍만이들도 수험생을 시작하면서 수능을 대비하면서 그냥 긴장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장풍이와 같이 설렘으로 우리 한번 2020년 11월 19일 그날 수능을 위해서 설렘을 갖고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다짐을 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보자 오늘도 정말 열심히 해보자 이러한 다짐 속에 하루를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내일은 더 열심히 해보자 내일도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다짐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우리 풍만이들 우리 풍만이들에게 1년의 시작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로 난 안 돼 난 안 돼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내가 인생에서 제일 열심히 했다라는 하나의 역사를 만들기 위한 그 적극적인 마음으로 공부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장풍이는 두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정말 목숨 걸고 강의한다는 것 우리 풍만이들의 인생을 건 수능 시험 목숨을 걸고 강의합니다 절대로 업로드가 늦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풍만이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게시판도 10시간 이내에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만이들과 같이 우리 장풍이는 열심히 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풍만이들도 같이 한번 장풍이와 함께 우리 수능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풍이가 2021학년도 수능 수능을 위해서 어떻게 커리큘럼을 구성해 봤냐면 우리 풍만이들이 1년 동안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장풍이가 커리큘럼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요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수능이 도대체 뭐야 수능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거야 그냥 열심히 하면 돼 라는 생각으로 이제는 수능을 접하면 안 되지요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수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고력, 응용력, 응용력 자료해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고력, 응용력, 자료해석 능력을 키우기 위한 그것이 뭔데 한번 소개를 하는 그러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수능 기초 씹어먹기라는 강의가 있죠 수능 기초 씹어먹기 자 10개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10개의 단어를 가지고 수능에 대한 기초를 한번 쌓아보는 것입니다 이 수능 기초 씹어먹기는요 우리 풍만이들에 대한 사고력 그리고 응용력 그리고 자료해석 능력을 감을 잡게 할 것입니다 수능에 필요한 3가지 능력 사고력, 응용력, 자료해석 능력에 대한 감을 이 수능 기초 씹어먹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이제는 수능에 대한 감이 왔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는 수능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본 개념이 있죠 기본 개념이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 문제를 풀 수도 없어 문제를 풀면 얘들아 헷갈리기만 해 그래서 기본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 개념이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바로 개념 지존력이 11월 8일 날 오픈이 되죠 이 개념 지존력은 수능 지구과학원의 지존이 되기 위한 능력 그렇습니다 지존이 되기 위한 능력 바로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다지는 그러한 강의입니다 자 개념 지존력은요 교재가 있어요 교재 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수능을 소개하는 문제라던가 그리고 수능을 대표하는 문제라던가 이러한 문제를 풀면서 기본 개념을 한 번씩 완벽하게 다질 것입니다 기본 개념 세우기는 완전히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개념 지존력이 올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얘들아 이 뒤에 있는 커리큘럼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개념 지존력은 우리가 이제 수능을 한 번 시작해보자 그래 기본 개념을 다져 보자 라고 해서 11월 8일 오픈하고 겨울방학 동안 울풍마이들은 개념 지존력으로 이 지구과학원에 대한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게 됩니다 이 개념 지존력이 올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이 뒤로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겨울방학 동안은 열심히 열심히 이제 개념을 다졌어 개념 지존력으로 뭐가 필요할까? 그렇지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냥 아무거나 대충 풀어? 아니지요 우리가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기출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기출문제가 없다? 아니지요 기존에 있었던 기출문제 중에서 우리 2015 교육개정에 따른 그 개정된 지구과학원의 내용과 부합된 아주 중요한 문제들 그러한 기출문제들을 토대로 우리는 세 번째 기출 지구력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지구력 있게 열심히 뛰자는 거야 그래서 이건 지구과학원의 이 답을 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요 근데 이 기출 지구력을 문제를 풀 때더라 개념이 다져지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출문제를 좀 더 응용하는 문제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 기출 지구력은 두 개의 파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체력을 싸우는 거야 체력 체력편 그리고 이 체력편의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응용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끈기편이 나옵니다 자 체력편 끈기편 모두 다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기출문제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잠깐 우리 구만이들 수능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본 개념하고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건 필수야 필수 필수 필수기 때문에 얘네들을 같이 묶어놨어요 장풍이가 얘네들은 얘들아 필수야 필수 수능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수능에 대한 문제 풀어야 되겠지요 됩니까? 이 두 가지가 얘들아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수능 외적인 문제지만 우리 풍만이들이 1년 동안 수험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1년 동안 수험생활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알아? 체력이야 우리 풍만이들 건강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건강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라고 정신과 몸, 육체지요 이 두 개의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 풍만이들이 스스로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노력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초 체력을 위해서야 되나 밥도 잘 먹고 골고루 먹고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우선은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지구과학원에 대한 내공을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지존이 되기 위해서 지구과학원의 1등급을 위해서 개념 지존력을 쌓았고 그리고 기출 지구력 문제까지 분명히 얘들아 어느 정도 수능은 된 거야 된 거야 준비가 된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3월 달에 첫 모의고사를 딱 실시해요 3월 달에 딱 입학하자마자 계약하자마자 3월 달에 첫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3월 모의고사 3월 학평을 딱 보게 된다 3월 학평을 딱 보자마자 애들아 굉장히 좌절할 겁니다 그죠? 이제 수능으로 우리가 고2 때 봤던 모의고사랑 고3 때 보는 모의고사 애들아 완전 달라요 그래서 3월 학평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비할까 그래서 장풍이가 무료 모의고사를 드립니다 3월 달 학평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료 모의고사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3월 학평을 보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존력하고 지구력 이때 애들아 굉장히 좌절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 모의고사 보면서 절대로 좌절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그 좌절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메꾸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3월 학평 때 분명히 우리는 좌절을 합니다 생각해봐 왜? 겨울방학 때 개념을 엄청 잘 다져놨거든 그리고 지구력 때 애들아 살짝 살짝 풀어봤거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살짝 생겼는데 얘가 자신감을 뚝 떨어뜨리게 해요 이때 자존감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계속 가던 길을 가면 됩니다 자 3월 모의고사가 딱 있었어 그 다음에 기출 지구력까지 끝났어 그러면 이제 뭐가 부족하느냐 우리는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6월과 9월 모평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6평이라고 해요 6평 6월 9월 모평인데들아 6평이라고 하는 것 왜 6평과 9평이 중요하냐면 수능과 같기 때문입니다 수능과 같은 난이도와 수능과 같은 그러한 유형들이 나올 수 있고 수능을 잠깐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6월과 9월 모평은 얘들아 거의 준수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6월 9평 잘 받아야지 우리가 수능을 연습하는 건 얘들아 6월과 9월 두 번밖에 없거든 그렇다면 6월 달에 등급이 잘 맞아줘야 되겠지요 그러면 봐봐 지존력으로 개념을 다졌습니다 기출 지구력으로 기출 문제를 다졌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 그렇지 심화적인 내용이 필요하겠지 심화적인 내용을 위해서 네 번째 장풍이가 이러한 특강을 준비합니다 3D 심화 특강 심화적인 내용까지 우리가 깊이 파보자는 거야 여기서의 3D는요 당연히 컴퓨터 그래픽에 3D도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위주로 이러한 특강에 존재하겠지만 3D는 얘들아 이것의 약자예요 딥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요 그리고 디피컬트 좀 더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자 그리고 디테일 그렇습니다 지역적인 부분까지 이 3D 심화 특강으로 다 끝내보자 이거야 그렇다면 기본 개념 다졌습니다 기출로 수능에 대한 감을 잡았습니다 3D 심화 특강으로 완벽하게 난이도까지 조절되었다면 우리는 6월 모평의 대비가 끝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심화 특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굉장히 심화적인 그리고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다져보자는 것이고 6월 모평을 딱 보게 됩니다 당연히 6월 모평 대안 무료 모의고사 나가지요 왜? 연습해봐라 이거야 연습해보라고 됩니까? 그런데 웬일 6월 모평을 딱 보면 얘들아 여기서 굉장히 많은 고민에 빠진다 왜? 지구과학원을 내가 괜히 선택했나 생명과학원으로 바꿀까? 물리학으로 바꿔? 화학으로 바꿀까? 굉장히 많이 질풍노도의식이 6월 달 얘들아 수능에서의 질풍노도의식이야 그래 생각해봐 이때부터 준비한다고 새로 이때부터 새로 준비하면 등급이 오를 것 같아? 아니 우리는 뭐한다? 가던 길을 가는 거야 알겠니?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아 우리는 계속 걸어가고 있다고 뛰어가지 않으면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치면 안 돼 계속 가던 길을 가야 돼 그러면 6월 모평이 딱 끝나면 우리 흥마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찾고 반성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떠한 단원에 그 내용이 정말 내가 부족하구나 그래 3단원의 애들아 별의 물리량은 아 감도 못 찾겠구나 HR도 이거 뭐야 이렇게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 찾아내야 되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야 우리가 부족한 부분 자료 분석 쭉 가야 되는 거야 쭉 가자 쭉 가자 지속력이 오픈이 됩니다 자 자료 분석 지속력은요 우리가 배웠던 것들 중에 얘들아 6월 모평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자료로 한번 속전속결 지구과학 속전속결 끝내는 능력입니다 그 지속력을 통해서 한번 자료 분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내용 굉장히 간단히 10강에서 12강으로 이루어지는 굉장히 짧은 그리고 속전속결로 끝나는 강의입니다 근데 얘들아 자료 분석을 했어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이잖아 그치 여름방학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름방학 때 지존역을 한번 더 본다 아 시간적이 촉박이 오지요 기출문제를 한번 더 본다 아 시간적이 촉박이 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좀 더 빠르게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 라고 해서 광속정리 이름도 기가 막혀 광속정리 지속력이 여름방학 특강으로 오픈이 됩니다 광속정리는요 지구과학원에 대한 내용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존역을 통해서 한번 기본 개념을 정리해 봤기 때문에 광속정리 지속력은요 한 번 더 전체적인 내용 중 아주 핵심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번 더 빠르게 훑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속정리 지속력이 왜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가 9월 달에 실시하는 9평을 대비하기 위해서죠 자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되자마자 우리는 9월 모평을 대비합니다 자 이 9월 모평에 대한 의미는요 수능 전에 마지막 마지막 모의평가입니다 이 지금까지의 수능에 대한 난이도는요 6월 모평과 9월 모평의 난이도의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수능이야 수능 그럼 9월 모평을 잘 봐야 되겠니 안 봐야 되겠니 잘 봐야 되는 거야 9월 모평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지내온 걸 봐봐 지존역 지구력 그리고 3D 심화 특강의 광속정리 그리고 개념 자료 분석 지속력까지 정리가 되면 9월 달에는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와 있어야 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9월 모평도 무료 모의고사가 한 번 연습해라 이거야 모의고사가 실시가 됩니다 9월 달에 딱 보면 봐봐 이제 어느 정도 따라왔단 말이야 지존역하고 지구력 지속력을 통해서 잘 따라왔는데도 불구하고 9월 모평 어떨까요? 또 한 번의 좌절이 생깁니다 왜?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9월 모평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제 정리할 만큼 다 정리했어 9월 모평에서 애들아 정리할 만큼 정리했어 그런데도 계속 어떻게 부족한 부분이 나오지요 자 여기서 우리 풍마이들이 굉장히 많은 좌절을 합니다 왜? 이제는 거의 수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9월 모평의 성적이 곧 자신의 수능 성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이들 좌절을 하고 힘들어하죠 자 우리 풍마이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9월 모평이 끝나고 자기가 어떤 유형을 부족한지를 꼭 알아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자료 분석이 부족한지 아니면 내가 계산 응용이 좀 부족하네 아니면 내가 지문을 해석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가? 이런 부족함을 빨리빨리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또 말씀드릴게요 수능 외적으로 수능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지만이 내가 부족한 것을 빨리 바꾸려는 노력을 합니다 우리 풍마이들 수험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애들아 외로움이고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외로움과 자존감은 우리 풍마이들의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풍마이들이 계속 힘을 내야 되고 긍정적인 마음, 웃으면서 대비하는 거야 지치고 힘들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지 않게 자기 자신을 계속 그래, 격려해 주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이제 9월 모평까지 끝나면 우리 풍마이들은 이젠 바로 뭐 해야 된다? 수능에 완벽 적응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9월 아 모평이 끝난 다음에는요 수능 적응 훈련이 필요하죠 수능도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왠지 알아? 수능 적응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야 갑자기 문제 풀다가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 멘붕 되지? 그 멘붕에 대한 멘탈 관리 전부 다 적응 훈련이에요 자 30분 동안의 문제를 풀어야 돼 그렇다면 한 문제당 거의 1분씩 문제를 풀어야 된다 시간 배분 이런 적응 훈련 멘탈도 관리해야 되지 시간 적응 훈련도 해야 되지 심지어 수능 전날엔 얘들아 우리가 정말 수능 당일처럼 한번 살아봐야 돼 점심도 먹어보고 진짜 그렇게 살아봐야지만 얘들아 몸에 이런 적응이 돼요 왜? 이런 적응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이런 적응 훈련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모의고사를 꾸준하게 풀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럭키 세븐 장풍위에 지휘력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지휘력은요 지구과학 휘어잡는 능력 답을 휘어잡는 능력 지휘력 모의고사가 약 7회에 출제가 됩니다 자 여섯 번째까지는요 우리 팀 아이들이 계속 시간을 체크해서 하는 거고 마지막 파이널 이 파이널은요 파이널까지 실전처럼 정말 실전처럼 파이널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수능 당일을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장풍이랑 1년의 총과정 우리는 이날 2020년 11월 19일 수능 그날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열심히 뛰어 뛰어 뛰어주셔야 돼요 자 장풍위가 우리 풍만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1등급이라도 오르게 할까 굉장히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합니다 선생님 GP 컴퍼니에 있는 13명의 조교 선생님들께서 우리 풍만이들의 1등급 상승을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풍만이들도 1년 동안 장풍이랑 같이 이러한 커리큘럼대로 같이 잘 따라와 준다면 절대로 수능 1등급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무료 강의가 있어요 무료 강의 자 봐봐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이제 이거를 미션을 완수해야 됩니다 첫 번째 미션 수능 씹어먹기로 뭘 한다 사고력과 응용력 자료해석 능력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짝 어 맞춰보고 자 개념 지존력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 개념 완성 기본 개념에 대한 완성 여기서 얘들아 굉장히 지역적이고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씩 전체적으로 다 다뤄줘요 기본 개념을 완성시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출 지구력 지구력 자 기출 문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기출 문제는 얘들아 모든 수능의 가장 기본적인 준비 단계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완성시킵니다 기출 문제 기출 문제를 완성시키는데 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좀 더 변형을 할 수 있는 끈기편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때 뭐가 나오냐면 너희들 EBS 연계율이 있어요 그죠 EBS 연계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특 수안 자 수특 수안에서 우리 풍마이들이 꼭 풀어봐야 될 그러한 자료들 그러한 문제들을 장풍이가 무료 캐스트로 무료 캐스트로 다 올려 드릴 것입니다 수특 수안에 관한 장풍이의 분석 자료 이런 수특 수안 무료 캐스트를 전부 다 이때 다 올려 드립니다 우리 풍마이들은 꾸준하게 이런 무료 캐스트니까 이것도 보면서 EBS 연계율까지 정리해줘야 돼요 알겠죠 EBS 연계율까지 딱 정리를 해주는데 봐봐 이런 무료 캐스트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가 이때 EBS를 영타로 영타에서 한글타로 치면 뭐야 듀니에요 듀 어? 듀니 되니?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뭔지 알아 이거? B 날 B자야 자 준비하자 이거야 든비 특강이 들어갑니다 자 장풍이 야심자 어 씹어먹기 씹어먹기 처럼 이 준비 특강이 들어가요 이거는 EBS 관련 자료 장풍이가 무료로 다 올려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EBS도 우리는 확인이 되는 거죠 돼 자 이제 우리는 기출 지구력 그리고 3D 심화 특강 아주 심화적이고 지협적인 내용까지 이때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럼 6월 모평 보자 이거야 자 6월 모평 봤습니다 모의고사도 올라가지요 자 어이구 6월 모평의 부족한 부분 어떻게 자료 분석 지속력과 광속정리 지속력으로 6월 모평의 부족한 부분을 다 채우고 그리고 9월 모평을 준비하게 됩니다 9월 모평을 딱 준비했을 때 이제는 어떻게 수능 적응 훈련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지휘력 모의고사로 모의고사로 마무리 까지 하면 우리는 2021학년도 수능에 완벽한 대비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결론입니다 어 장풍이가 이걸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풍만이들이 조금 더 쉽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구과학원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봐 너희들 2, 3월 달에는 열심히 공부하다가 어머나 새학기 되니까 막 수학이 필요해 막 뭐가 필요해 4, 5월 건너뛰잖아 그럼 어떻게 돼? 리셋돼요 우리 인간이야 어? 우리 인간이잖아 인공지능 아니잖아 인간이기 때문에 얘들아 2월 3월 달에 열심히 했어 그럼 4, 5월 안 했어 그럼 6월 달에 생각을 할 줄 알아? 안 난다고 어떻게 해? 꾸준하게 들어줘야 돼 꾸준하게 장풍이가 아까 첫 번째 장풍이가 무조건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절대로 강의 업로드에 대한 것 아니 미쳐버리지 두 번째 게시판에 답글 올라갔는데 질문 올렸는데 답이 글이 안 올라와 아 미쳐버리지 그런 건 아예 없다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얘들아 놓치지만 말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저기 처음부터 다시 카메라 주고 따라와 주세요 자 내가 열심히 준비했다고 씹어먹기 개념 지존력 기본 개념 다졌어 문제 풀어야 돼 기출 지구력 아유 심화적인 게 필요해 3D 심화 특강에 그리고 아유 부족한 것이 나왔네 자료 분석 지속력 광속 정리 지속력 그치? 아 끝났어 이제는 빈팀이 없잖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수능 적응 훈련을 통해 지구력 모의고사까지 흑마이들 수험생의 길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우리는 힘을 내면서 공부할 것입니다 장풍이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고 강의할 것입니다 흑마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쉽게 1등급에 달성될 수 있도록 장풍이는 계속 지구과학원에 대한 내용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흑마이들은 장풍이와 같은 이런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한번 첫 번째 기초 개념부터 차근차근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흑마이들의 흑마이들의 20대 화려한 시작을 위해서 장풍이는 내 인생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흑마이들 화이팅 하시고 우리 첫 시작을 장풍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풍스 커리 아니 커리 살아있네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흑마이들 힘내시다 화이팅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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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